나가지 말라면 나가지 마! 밥 먹지 마! 5인치 마! 배달만 시켜 떡볶이만 먹어! Hello guys! What's up guys! This is not 영리우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랜선 도우미, 랜선 친구! 영진이! 5인 이상 만나면 같이 못해서 근데 여러분들 사실 5인 이상 만나면 같이 못한다고 해서 4인 이상 만나라거나 3인 이상 만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냥 밖에 나가지 말고 집에 짱박해 있어라! 여러분들과 같이 그 약주 한 잔 소소하게 반주 한 잔 하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너가 음주가 가능하냐? 왜냐! 나는 02년생! 지금 막 고삐가 풀린 제정신 아닌 성이 미쳐 날뛰고 있었어. 지금 거두절미하고 우리 한 잔 할까요? 화요! 여기다 자! 꿀꿀꿀! 어림도 없지! 이만큼만 먹고! 자! 자! 저 한 잔 했으니까 여러분도 한 잔 하고! 음 건배사! 음... 이대로 영원히 지속되길! 이영지! 짠! 짠! 애국완이다! 귀여운 꼬마 아가씨! 잔을 왜 이렇게 빼! 얼른 한 잔 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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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부진하니? 너 나 모르니? 빨리 술 한 잔 해! 한 잔 해! 한 잔 해 또또 해! 아... 오늘 술이 이렇게 불맛 같네! 물같이 넘어가네 술이! 아... 아... 으응? 말로는 안 했지만 난 진짜 서운해! 한 잔! 네... 코로나 꺼져! 코로나 꺼져! 내 일상 돌려놔! 이런 거 컴패터 다 해! 그러다! 원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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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먹습니다! 으흠... 2차 메뉴가 도착했어! 우리 1차 달렸으니까 2차 또 달려야지! 2차는 양갈비... 1차건 2차건 3차건 착석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알지? 너네 랜선이라 못 빼! 양꽃이랑 어울리는 술이 뭐가 있지? 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바루! 아세톤이나 다름없는 도수의 고량주! 근데 중요한 건 사실은 얘들아! 고량주를 내가 마셔본 적이 없어! 이거를 조금만 따라서 먹어볼게 얘들아! 어? 너무 많이 따라... 넘치는데? 안 돼? 얘들아! 밥 먹을 때 조용히 해! 어? 잔이 비었네! 내가 따라줄게 기다려봐! 고량주 내가 이번에 많이 따랐다! 너 덕분에! 너... 저거 뭐 가호살려준다고 내가 많이 따랐다! 마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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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음... 게임 좋지? 독자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 무슨 게임? 게임 스타트! 사랑의 게임! 오케이 오케이! 너 먼저 해! 시작! 시작! 싫어! 싫어! 안 돼! 자 이제 너 마셔! 마셔 마셔! 이거 내가 세 번 거절하면 너 마시는 거라고 난 들었어! 아 혼자 마시기 싫어! 아 혼자 마시기 싫어! 애가 왜 그러니? 아 좀 마셔라 벌칙이 왜! 흑기사! 흑기... 뭐라고? 뭐라고? 흑기사! 아... 아 진짜 맛있겠다! 동구밭! 과수 원샷! 과수 원샷! 아카시아 꼬치 활짝 투샷! 너무 고장이라고? 네가 뭐라고? 친구야! 이 액체를 너가 인생의 교훈이라고 생략하고 받아들여줬으면 좋겠다! 얘들아! 돈 버는 게 힘들다! 나 이렇게 인생 모르는 사람이랑 술 마시기 싫습니다! 네가 인생의 이응자에 대해서도 모르니! 내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어! 나 잠깐 화장실 줄 것 같아! 기다려! 아니... 니녀 니녀 니냐 니냐뇨! 전화받아! 전화받아! 니녀 니녀 니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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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전화받아! 전화받아! 잠자! 왜? 때렸어? 왜 기다렸어? 그래 3차로 샴팽을 먹고 이제 한 땀에 먹을 건데? 이거 봐라. 다들 준비했어. 내가 한 번도 안 따봤거든? 야야! 야, 친구. 먹어. 우리 먹어주와! 야야! 위하여 치즈. 그럼 바로 다음으로 와인을 따볼게. 뭘 봐. 자, 건배. 자, 건배. 왔냐? 아, 일단 이만큼 따라온 거야. 아, 모르면 데워. 따라해. 봄을 오르겠으면. 와인 마시고 혀로 혀로 하라고? 그게 뭐야? 아, 요즘 많이 버나 보다. 돈 망한가보다 와인 자주 마시는 거 보니까. 아, 100만 원만 빌려줘라. 아, 갚겠다고. 다음 달에 갚는다고 이자 붙여서. 100만 원 빌려줘. 웃어. 나는 자유투성주랑 못 먹으니까. 너만 먹어. 어른이 줄 때 먹는 거야. 아... 그래. 멋지다. 고민이 있어? 자꾸만 술 권하는 선배 잔 어떻게 비해? 너 내 얘기하니? 친구야. 말하면 들어. 아니, 나조차 권하는 거냐고. 잔기술을 써, 잔기술을. 술집에 가. 보통 통상적으로 술집에 가게 되면 이런. 이렇게 큰 건 아니지만 약간 이런 보울이 있을 거 아니야. 그 보울에다가. 아, 내 선배. 아, 진짜 웃긴다. 완전 선배. 진짜 완전 웃긴다, 선배. 미쳤다. 선배가 예리하신 분이어서 들어가는 것까지 다 확인을 하는 집요한 인간이다 싶으면. 아니, 분위기에 탑승해야 돼요. 아, 왜 그래요. 선배. 아무튼 수 먹은 거 안 있어. 아니, 저번에. 나한테 빌렸던 5만 원. 언제. 언제. 아, 다음 주에? 응. 아, 근데. 그때 소개시켜준다고 했던 미선이. 어떻게 된 거야? 작년 걸렸어. 어? 아, 선배. 나랑 지금 싸우자고 이러는 거야? 아, 나랑 싸우자는 거야? 라고 선배랑 못 싸우니까. 일반적인 로트는 이렇게 짠 하고 마셔야겠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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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어때요? 아우, 어때요? 카카오택시 불러줘. 아, 카카오택시 부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영지 특성 방법으로 어떤 걸 사용할 거냐. 저는 이제 고성방가 스킬이라고. 자, 우리의 이대로 영원히 지금처럼 이영지! 짠! 마셔라! 아, 선배! 마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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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간다! 아, 쭉! 아, 쭉! 아, 언제까지? 어깨춤. 추게 할 거야. 아, 내 어깨를 봐서 저러. 탈골 됐어요. 탈골이 돼버렸어요. 엄마야! 이렇게 하면 돼. 별로 안 유용한 거 같아? 너 뭐라나? 대인 관계라는 거 있잖아. 너만 잘해서는 안 된다? 너만 잘해야 돼. 뭔 소리야? 말 시키지 마. 가! 내가 너를 보내려고 보내는 게 아니라 시간 있잖아, 시간이. 시간이, 시간이 이만큼 공교롭게도 우리는 접근해야 돼. 택시 불렀냐고. 뭘 불러? 집인데, 부르기는. 술과 난 선배가 술 마시라고 하면 뭐? 마셔라, 다. 마시고 카텍 불러라. 사회생활 그렇게 한 거구나. 가면에서 술 냄새 난다고? 도둔아! 도둔아 인마. 내가 배두나님을 또 좋아해. 미안해! 미안해! 어쨌든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든 건배사 있잖아. 우리가 만든 거 아니고 사실 내가 만든 거지. 저작권 나한테. 이대로 영원히 지금처럼 이영지 짠! 수고 많았어. 100만원 빌려줘라.